하나 둘 셋! 님들 안녕! 쭈동이입니다! 엑소의 유니버스 뮤직비디오 속 패션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이엘의 코트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 코트는 버버리의 제품이고요. 가격이 300만원이에요. 매천만원! 와...XX가 비싸! 버버리는 영국의 정품 패션 브랜드이고요. 이 보이시는 타탄체크라고 하거든요, 이 체크가. 이 체크무늬로도 유명하고 말 그대로 버버리 코트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이 버버리 코트의 시초가 이 버버리. 버버리가 버버리.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머지 분들의 의상을 다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추천 아이템 시간 가지지를 못해서 나머지 멤버들의 의상을 저렴한 아이템들로 추천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용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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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박수. 자, 한번 디오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디오가 입은 코트 보이시나요? 벨트가 되는 코트. 그리고 이 체크바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디오가 입은 이 코트는 카멜색을 찾는 것 같다는 디테일에 좀 더 저는 중점을 둬서 찾았고요. 어페럴 씨시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가격이 11만 원이에요. 그리고 디바이디그나의 제품이고 가격이 278,000원.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한번 찾아봤어요, 저는. 이 체크바지는 음이라는 브랜드의 체크바지고요. 가격은 26,500원이에요. 비오의 바지핏은 약간 수트 슬랙스 같은 느낌이 강한데 저는 좀 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일자핏의 조금 기상이 긴 느낌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백현 슈트를 입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베이지색 슈트를 한번 찾아봤고요. 온라인 쇼핑몰 에즈컬러라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슈트가 한 벌에 3만 9천 원이고 배송비 포함하면 한 4만 원 돈 하네요. 다음은 첸. 첸님의 의상을 보시면은 바지가 약간 일명 코듀루이라고 하죠. 고의된 바지. 파르티멘트의 바지를 찾아봤고요. 핏도 약간 비슷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약간 무스탕 같은 코트라 반코트라고요. 약간 무스탕 느낌으로 찾았고요. 지금 자라에서 판매하는 2만 9천 원 제품의 무스탕을 찾아봤습니다. 약간 느낌적인 느낌을 중시하면서 첸님의 의상과 비슷하게 매칭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엑소의 유니버스 속 의상을 한번 파헤쳐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상 쭈농이었습니다. 안녕.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